만들어 봤습니다. 물질 변환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. 제 가방에 있던 거 다 털어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몇 개 성공을 해서 일단 목걸이와 이 반지를 제작을 성공을 했습니다. 검은 모루 흑여석 반지랑 마액 비늘 목걸이 이렇게 있는데요. 일단 그냥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 잘 뜬 건가요? 일단은 별로예요. 마액 핀을 목걸이는 저는 좀 별로 같거든요. 일단 스텝도 구리고요. 만화 소모 효율이 5.3%라는 점이 굉장히 또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아까도 이제 던전 돌아보니까 만화가 굉장히 부족하긴 하더라고요. 좀 그런 식으로 가서 만화 소모 효율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이런 목걸이가. 모르겠다. 점점 이제 우리는 딜이 좋아질 거고 트라이 시간은 짧아질 건데 아 이런 게 좋을까?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검은 모루 흑여석 반지 같은 경우에도 스텝은 별로 안 좋아해요. 제가 갖고 있는 차원의 해안 반지랑 비교해 봤을 때도 이거 큰 차이가 없을 거야. 아마 이거 강화하면은 스텝이 1, 2차이 날라나?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. 근데 밑에 강타 적충이 있습니다. 강타 적충이 무식하게 53이나 박혀있어. 이게 좀 히트 같거든? 아무튼 이렇게 한번 예고편 보고 한번 제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번 해봅시다. 일단 뭐 저도 좀 쉬다 와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%는 아니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이제 참고하시고 아 난 이거 좀 가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면은 어떨까? 그 정도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마약빈을 목걸이네요. 제가 갖고 있죠?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화 소모 효율에 좀 많이 치중을 했는데요. 저는 그닥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스탯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주요하단 말이죠. 이번에 이 패치로 인해서 이 캐릭터의 스탯이 70까지 시너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스탯은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좋은 건데 거기다 달이 이제 시너지 효과들도 많잖아요. 스탯들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죠. 뭐 투지나 기량 이런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 매우 중요한 스탯들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못 가져간다? 저는 어 그거부터 조금 얘는 아 아니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음 모르겠습니다. 콘텐츠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만화 소모 효율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얘도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얘는 비추 강폭의 아수 목걸이로 가보겠습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보시면 또 스탯이 투지가 3이 들어있죠. 나름 투지가 또 고평가를 받는 그런 저는 좀 고평가를 하고 있거든요. 투지 같은 경우가 이제 강타 적중이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투지 3이 들어있어서 가지고 좀 뭐 단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꽤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스킬 재사용 속도가 붙어있죠. 그리고 만화 재생이 붙어있네요. 얘도 좀 별로 같아요. 스킬 재사용 속도가 붙어있다는 거는 꽤 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 얘도 스탯이 지금 반타작이라서 물론 이거 투지가 3이니까 뭐 풀강 하면은 6이나 될라나? 될 것 같습니다. 음 근데 아 좀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. 만화 재생이 붙어있다. 좀 비추 뭐 스킬 재사용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석 같은 경우가 뭐 기획포착이 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너프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무아를 쿨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스킬 재사용 속도를 많이 좀 챙긴다? 그것도 좀 일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모르겠습니다. 제왕의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명중해피 인내가 붙어있네요. 스탯이 아예 없습니다. 저는 스탯 없는 악세사리는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. 악세사리에서도 스탯을 많이 챙기는 게 좋은데 일단 뭐 얘도 좀 별로 같고요. 얘는 이제 목걸이인데 추가 공격 속도가 4%나 달려있습니다. 얘는 좀 좋아 보입니다. 스탯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속이 요정도 붙는 목걸이 목걸이에는 공속이 없지 않았습니까? 제가 좀 쉬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목걸이에 공속이 붙은 건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. 목걸이가 공속을 붙여준다. 그리고 이 공속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도 얘기를 했지만 얘는 선형으로 올라간단 말이죠. 다른 스탯들은 올리면 올릴수록 회피라든지 인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들은 올리면 올릴수록 투자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죠. 로그 그래프인데 공속이라는 건 일정하게 올라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말 좋을 수 있다.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무기들과 결합해가지고 공속이 빨라 보이는 무기들이 좀 보이던데 이거같이 시너지 맞춰서 하면 효과가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꽤 좋을 수 있다. 그러니까 공속에 진짜 많이 몰빵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좀 물건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키마렉스 무기 같은 경우가 키마렉스 가시나이 같은 경우가 공속이 0.4대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단검도 아크 무기가 0.4대더라고요. 뭐 그런 거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냥 진짜 깡 공속으로 그냥 뭔가 해버리는 그런 조합을 내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것도 있다. 이거는 좀 지켜볼 만한데 목걸이 자 이제 마지막이죠. 영웅 2단 목걸이는 요건데 스태프들이 하나같이 좀 없죠. 저는 그냥 시면 목걸이 낄 것 같긴 한데 다들 어떠십니까? 이게 그냥 마법 방어만 올려주는 거 말고는 2단 목걸이들이 부닥 저한테는 뭔가 좋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어떠신가요? 목걸이가 좀 하자가 많지 않나요? 그나마 저는 이제 순서를 좀 매긴다면 순위를 매긴다면 칠흑의 소멸 목걸이 같은 경우가 회피도 달려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이제 조합을 짤 수 있는 재밌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애들은 스탯도 반타작이고 좀 그렇습니다. 요거 이제 근거리의 피가 좀 많이 달려있긴 하네요. 요거는 진짜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제 수압하면서 낄 수 있다면 또 좋을 수 있긴 하겠는데 모르겠다. 명중 노린다면 쓸만한데요. 그쵸? 뭐 그런 느낌? 명중 노린다면 근데 모르겠습니다. 명중 이게 뭐 강화, 풀강화하면 66 정도 될라나요? 70 정도 될 건데 그냥 그거 할 바에야 통찰 올려가지고 통찰 40일 때랑 60일 땐가? 올리는 명중 요거 120 통찰 60이네요. 명중 요거 세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? 조금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뭐 딜량도 올라가고 스탯도 많이 챙겨가지고 여러모로 시너지를 낼 것 같은데 통찰 60이면서 저것도 하겠죠. 아 그러려나 근데 그러기에는 스탯이 목걸이에서 가져오는 스탯이 없어지잖아. 목걸이에서 오는 스탯이 없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크게 봅니다. 저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여기까지 할까?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이렇게 나눌까? 지금 시간이 한 8분 되거든? 이렇게 다 지금 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